1,000년의 역사를 가진 무에타이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강한 무술입니다. 현지인은 기본, 외국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무에타이의 매력. 두 남자도 느껴봐야겠죠? 대님 복싱도 배 갔다 옵니다. 도장하면 깨도 되겠는데? 이 체육관 열심히 한다. 오, 진짜 세게 때린다. 딱 느낌 나온다, 대빵이라고 써있네. 사와디카. 오, 사와디카. 사와디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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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디카. 내 이름은 댄스. 댄스. 16년 전에 16년 전에 너는... 싸우는거? 싸우는거고 지금... 나는 어린아이 아니 준비를? 준비를? 준비를 해 시작!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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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 손을 잡고 손을 잡고 1, 2.... 너. ld бы you know узheko told ya. Only Nou Ok submission only We training. 아, 트레이닝. Do you know 토니자? Yeah, 토니자. 토니자, 옹박. Do you know? We were training last night. Really? We were back, 토니자. 영화 옹박에서 대역 없이 100% 리얼 액션 연기를 선보였던 무에타이의 전설 토니자. 그를 정말 만났다고요? 안녕하세요. 이걸로. 어. 주먹 날아가면. 그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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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무서워, 무서워. 오! 이렇게 되는 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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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알려줬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로 다 말할 수 있어. 통장 옆구리다가 빵! 그런 사람들이 이런 트레이닝을 받고 싶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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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게 아름답게. 불가능한, 그 팀이라. 그 팀이... 희한의 우선 가게. 희한의 우선을 방지구의 유형으로, 희한의 우선을 방지구의 유형으로, 희한의 우선을 방지구의 유형으로, 이 과정으로, 그 팀이 더 mr. 희한의 우선을 방지구가 13만을 방지구의 유형으로, 야, 못하겠는데?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오, 오. 오오! 수단의 유형으로!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아! 야 영랑졌어! 야 영랑졌어! 야 무릎 맞았어! 야 발 쓰니까 못하겠다 야 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여기 받아! 야! 어? 형! 니가 니가 버즈윤 씨 터치해 야 그걸 쓸 수가 없다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 해발리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